COOK, HUNGE 쿵ト! SEVENGLECHETRA! GO, GO! 어서와 어서와 내가 까라는 거 신사옥은 처음 이 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의 가을 때 예! 파이팅! 오케이! 오늘 우리 파이팅! 파이팅! 왜 다 같이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가자 가자! 여러분도 다 같이 해! 하나, 둘, 셋! 자, 됐습니다. 자, 끝! 깔끔하게 종료! 오늘 파이팅은... 안녕하세요, 승민 씨. 네, 저희 이번에 신사옥으로 회사를 옮기게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사옥에서의 첫 브이앱을 켜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브이앱에 맨, 뭐지? 신사옥에서 하는 브이앱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사옥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주 따끈따끈한 조명과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넓은... 저렇게 넓을 수가... 근데 이거보다 더 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더 넓은 연습질도 있어요. 우와! 이게 여기 빨간 게... 열려, 열려. 빨간색이 이게 분리가 된대요. 저 열리면 이제 저기 옆에 있는 거랑 합쳐줘. 어, 야, 저 말하면 어떻게 해? 네? 어, 야! 어머! 이거 나중에 이거 열어서 하면 또... 재미있겠다. 진짜 넓어요. 진짜 넓어요. 맞아요. 콘서트, 콘서트 연습할 수 있어. 맞아요. 15번까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향역 프로그램. 기대되는... 기대됩니다. 청장은 되게 이뻐요. 청장은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오! 스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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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스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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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만 년 된 거네요? 오늘 카메라 감독 제가 하겠습니다. 몇만 년 된 거네요. 네, 안녕하세요. 19년 사이에.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근데 정말... 되게 좋아요, 연습실. 맞아요. 신선한 냄새가 나요. 신선한 냄새? 어, 신선한 냄새! 브래쉬 스멜! 브래쉬 에어! 근데 진짜 여기 나무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다 나무요 아, 맞네 나무스멜 되게 내추럴하게 꾸며질 거라고 들었었어요 레이 내추럴 엘리베이터도 보니까 이렇게 나무로 돼있더라고요 친한 겸, 친한 겸 엘리베이터 되게 떼리면서 엘리베이터 타봤어요? 네, 타봤어요 멋있어요 엘리베이터 나무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로 돼있는... 안에는 내가 봤을 때 철인데 겉에가 약간 나무... 다 친한 거 이런 나무스 이런 나무겠죠? 이런 나무 친한 겸 그것도 정말 기대됩니다 유기농 식사 인정하는 부분 우리 현진이 역시 저희 창빈이가 유기농 식사를 가장 기대하고 있죠 제일 좋아요, 제가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건강식 거의 옥상도 장난 아니라고 들었어요 옥상 여기 내추럴 하다 보니까 제가 했을 때 옥상에 폭포 있어요 진짜 있어요? 까 까 진짜 믿는 저 순수한 영웅들은 지옥 근데 진짜 뭐야, 되게 뭔가 폭포 이런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안 될 거라고...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아직 다 안 돌아가서 맞아요 우리 아직 연습일밖에 안 와 맞아요, 오늘은 춤 연습실입니다 춤 연습실이 왔으면 저희 춤을 춰야 되겠죠 오케이, 방천 렛츠고! 방천! 방천 렛츠고! 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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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Eren 마음에 물어 이름 стр longo Le Pet 이름데agues Parrs 들어갑니다 Je 당신 pairs 자, 컴이 자, 컴이 CARA 아인 에잇 에잇 심알라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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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 아뇨 아 아뇨 커태태 태재 개 salute 좋은 노래예요, 좋은 노래 That's what I like, that's what I like, that's what I like 저희 오늘 또 오랜만에 유지백크하고 왔거든요 저희가 그 대단한 선배님들과 같이 무대를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와 정말 오늘 난리 났어요 진짜 나은이 났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희 무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봤는데 한 명이 없더라고요 어디 갔어요? 있고 있었다! 있고 있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고 있을 거겠죠?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고 쉬고 있어요 저희 리노는 리허설 중에 춤을 추다가 너무 열심히 추다가 너무 열심히 춰 파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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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약은 뭐야? 살짝 다리가 삐어서 삐켓했어요 지금 쉬고 있는 일입니다 아주 살짝이요 근데 아주 지금 괜찮아서 웃고 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습관으로 안 갔어요, 내가 봤을 때 실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에서 드리블 연습하고 맞아요, 드리블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뜨고 있어요 근데 뮤지백크 너무 재밌었고 맞아요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네, 더위가 처음으로 저희가 더위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리노 형이 저희한테 V 앱에서 자기 괜찮다고 말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맞아 soft 저희 리노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은 리노 맞아, 진짜 리노 맞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괜찮은데도 되게 밝게 아무렇지 않게 정말 행복하게 나 아파 내 발목 어디까지? 뭐지? 방금 어떡해? 어떡해? 어, 여보 됐나? 근데 괜찮대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금방 좋은 모습으로 들어올 겁니다 맞아요 저희 스트레이키즈는 또 회복력이 엄청 빠르죠 맞아요 저는 댓글을 가지러 갑니다 댓글? 댓글 가지러 오세요 댓글을 가지러 가 그럼 저희는 다시 춤을 추도록 할게요 저희 데이식 선배들 좋아요, 디디젠, 드롭 데이식 선배들 뭐야, 뭐야? 민호 형, 어떤 반응이었는지 알 것 같으시죠? 예, 예! 눈을 물들 제érêt의 끝이 안 나만 I'm gonna have my heart 안 할 수 Or I don't want it 구르고 있어 서로 향한 말투는 점점 더 낙하가워져만가 그의 날 lewop bam bam 너의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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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집어져 안전해 그의 원의이 거면 참 shortband, shortband 나를 향해 spotbang bang 두 번에 보는 건데 계속 너무 익숙해 골로 불렀다면 더 슈베이 슈베이 와우와우와우 정말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댓글 읽어볼까요? 열심히 춤췄으니까 서폐에 앉은 시 자, 댓글 해봅시다 액체괴물 냈어 액체괴물 댓글 중에 노래 너무 좋다고 역시 인스타그램을 믿고 듣는 음악입니다 맞습니다 믿, 믿, 믿듯, 믿듯 오케이, 오케이 믿듯 어? 여기 JYP 신축 건물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새로 생긴 신석입니다 맞아요 댄스 연습실이에요 저희가 정말 다른 층들도 보여드릴 텐데 오늘의 층 연습실만 예, 천천히 보여드려야죠 예스, 예스 아이엔 머리 자른 거 짱이야 아, 진짜? 이앤이 머리 자르고 나서 정말 형들의 먹잇감이 됐어요 귀여워졌어요 먹잇감? 엄청 귀여워졌어 깜짝깜짝 놀래 너무 귀여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앤이 자르기 전에 좀 약간 눈을 살짝 가려워서 되게 무서운 느낌도 있었어요 저희 항상 이앤이랑 학교 갔다가, 학교 갈 때 아침에 저희 서로의 모습을 보면 진짜 눈이 없다고 서로 이렇게 말하면 학교 가서 맨날 찡찡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이앤이이랑 눈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 이제 눈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 정말 오우! 오레오레오레오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동받았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숙소에서 지금 눌렀던 게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바로 이분이었죠 골! 형!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후반이었습니다 저희 고생하셨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재밌었어요 다른 대표 1도 볼까요? 박수 신나긴 했다 박수요 무슨 박수지? 물개 박수 댓글 읽어볼게요 팬분들께서도 소리 지르셨더라고요 정말요 엄청난 순간이었어요 저와 텔레파시가 턴했군요 저는 그게 대박이었어요 저희 이제 끝나고 숙소로 들어가고 있을 때 뭔가 바깥 다른 집들 그냥 길에 있는데 밖에 집들에서 이제 막 활어 소리가 들리면서 그게 정말 I like I like I like 월드컵 나라의 매력입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의 매력이죠 월드컵 나라의 매력이죠 월드컵 나라의 매력이죠 월드컵 나라의 매력이죠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스키즈가 뿜뿜 응원해줘서 그래요 오늘 라이브 멋있었어 오늘 라이브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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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음악 방송하게 되니까 뭔가 되게 진짜 신이 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떨리기도 했어요 맞아요 떨레 떨레다 떨렘 떨리고 떨레다 떨린 선배님들도 오셔서 평소보다 훨씬 많이 오셨잖아요 맞아요 정말 잘 가르셨어요 우리 뼈가 다 선배님분들이었으니까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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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진짜 지금 엄청 신이니까 맞아요 열심히 하죠 슬퍼지는 거 아니에요 음악큐 음악큐 왜왜왜왜왜왜왜왜 그게 아니고 진짜 확실히 가면서도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정말 재밌었어요 맞아요 정말 한이 형은 가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한이 형이 인맥이라고 아 인미에요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습니다 오늘 하루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슬슬 다시 가야 하나요? 어디래요? 어디 가요? 절대 가요 하지만 아직 내가 가는데 지민이 아직 분위기 싫나봐요 예스 분위기?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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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또 신석 다른 것 좀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셨지 그건 나의 기회 Next time 신석 순바쿠실 어떠냐고 오오 저희 게임이 안 끝나요 정말 커요 게임 안 끝날 것 같은데 정말 커요 한 층만 써야 돼 진짜 대박인데 정말 넓어요 우와 진짜 구석구석 칸을 다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정말 커요 연습실 댓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맞아요 장중이 형 영어로 인해 대겸을 읽어줄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랜만에 예스 오랜만에 영어 댓글 뭐 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뉴욕을 갔다 왔잖아요 이거를 또 말씀드리고 있네 제가 뉴욕에서도 많은 브이앱을 했었지만 그래도 또 갔다 오고 나서 얘기를 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맞네 뉴욕 갔다 온 후에 첫 브이앱이네 맞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뉴욕 정말 재밌었어요 약간 뉴욕허 같은 느낌이었는데 비행기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14시간 동안 정말 꿀잠 잘 수 있어요 진짜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14시간 동안 영화를 한 6개 정도? 진짜? 저도 왕복해하면서 영화 계속 보고 있었어요 5개 봤어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리노 형은 그냥 옆에 뭐 자고 있고 저는 그냥 막 계속 막 보다가 그냥 다리가 여기 올라와 있어요 리노 형 다리가? 네 그때부터 시작이었군 일단 이혜니는 제 옆자리였는데 이혜니는 진짜 그냥 절대 안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밥이 오는데도 얘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다 식은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일어나서 일어나긴 했어요 네? 기내싱 나올 때 아니에요 다 안 일어났어요 기내싱 나와도 다 안 일어나는데 진짜요? 좀 늦게 일어나서 우린 찬이 형 깨우지도 않았는데 기내싱 나오자마자 이렇게 뭘 해 뭘 뭘 해요 다 느꼈어 아니야 역시 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붙여져 있었어요 잠 잘 자셨나요? 기내싱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두번째 형 그랬어요 진짜요? 붙여줘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넌 너무 잘 자고 있어 안 먹은 걸 이혜니가 자꾸 자면서 모르고 리모컨에 있는 호출이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누르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살짝 민망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세 번째쯤에 내가 넣어놓지 아 그래요? 껴놓고 자서 계속 불러서 왔었겠네 약간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 쓰세요? 아 얘네 또 얘네 제가 절대 좀 몸부림이 심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이혁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또 어디로 가도 될지 기대 너무 기대된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바로바로 잡고 가야죠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였구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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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사드리고 가볼까요? 네 다 나오나? 오케이 손 딱 나온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킹이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방송국 같아 바이바이 시작이 승민이었으니까 승민이가 끝내는 걸로 안녕 하트 560만 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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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에 또 뵈요 인사 모심하고 다들 안녕 안녕 이쪽도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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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안녕 끝낼 줄 알지? 뚝 뚝 안녕 뚝